수원 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권은정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광주대학교와의 경기였는데 굉장한 접전이었거든요. 오늘 경기 평가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분명히 1차전 때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 광주대학교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각자까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수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강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좀 밀려다녔던 부분이에요.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수비를 여러 방면으로 변형 수비를 해가면서 저희도 수비가 성공하면서 그래도 오늘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들도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셨는데 감독님 올해 부임하시면서 수원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. 선수들과 팀 분위기 어떻게 또 만들어가고 계신가요?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.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렵죠. 이제 운동 양도 많아지고 훈련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이겨내갖고 이겨내고 또 경기 승리하니까 본인들도 아 이렇게 하면 또 승리가 오는구나 하고 많이들 따라오면서 분위기는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오시는 남은 경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시는 남은 목표와 함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뭐 우승이라고 주위에서 우승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경기는 끝까지 해봐야 알고요. 이렇게 매 순간 매 경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끝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남은 경기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수원대학교 권은정 감독 만나봤습니다.